원희룡 도지사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준다 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보수신정을 향한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스피커를 향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요즘 뉴스를 챙겨보다가 좀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논란인데요. 아마 우도하면 90년대 초반까지만 중반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섬 속의 섬 지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가운데가 벗겹혔고 한 7억 원 정도의 만점이 됐는데 글쎄요. 제주의 자연경관이 7억 원 가치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런 방법도 던져보고요.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며 살려왔던 우리 혜자 삼촌들의 삶이 7억 원만 못하겠습니까?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달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전망달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하시게요?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했어요. 그러니까 우도 얘기를. 잠깐만. 다른 얘기라고 하면 우린 매번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늘 하던 얘기가 원희룡 도지사 얘기로 시작을 하긴 했었죠. 제가 이제 원희룡. 원이븐닝 했잖아요. 맨날. 이 코너의 이름을 주관 원희룡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희룡 학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희룡 도지사의 8.25 경축사 발언 관련해서 그 얘기를 좀 한마디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데 이 얘기는 워낙에 파급력이 컸던 문제이긴 하죠. 8월 15일에 언론 검색에서 굉장히 많은 노출이 됐고 오늘 보니까 원희룡 도지사의 팬클럽이죠. 프렌즈원에서는 이런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언론에서의 검색 노출빈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원희룡 지사가 이때 발언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돌발 발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더풀 TV에서 관련해서 광복절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광복회장이 대독한 기념사 중에서 우리의 우방인 메가더 미국의 장군. 메가더 장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나라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 팩트는 좀 넘고 짚어가야 되죠. 지금 해방 이후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87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대한 자료들을 접근을 하면서 해방 전국의 복잡 단안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재구성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재구성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이 미군정의 시작이거든요. 1945년 9월 9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서 올 때 당시에 미국의 태평양함대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름으로 포고문 1호를 발표를 합니다. 그 포고문 1호에 분명하게 북이 38도 이남의 지역을 점령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령이라는 표현은 그런 팩트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국과 조선어와 영어와의 분쟁이 있을 때는 영어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중요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 이후에 결국 미군정의 정책이 어떤 친일의 청산이라고 하는 민주적 과제보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패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들이 역사적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남은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공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유공자분들 유가족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의 일지에 대해서 정했던 그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지켜왔던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친일 청산 물론 일부 맥락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친일 청산을 하자는 광복회장의 말에 대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앞으로 광복절 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정확히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했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게 광복절 기념과 관련된 예산은 원희롱도지사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준다 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예산 집행과 과정과 과정에서 행정의 수반으로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아마 많은 도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정치인으로서 그런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인정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제2도지사의 입장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가도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많은 언론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축제가 돼야 될 그리고 축하해야 되고 우리 선조들의 저항의 역사를 기려야 되는 날에 이런 논란을 스스로 자처하는지 그러면 좀 원희룡도지사에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미리 봤을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정하고 작심하고 발언인데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물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왜 원희룡지사가 이러한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이어갔느냐라고 하는 분석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날 광복절 기념식이 각 자치단체마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경상북도의 이초로지사다. 그렇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국은 보수 진영에 특히 이제 한국의 역사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자학사관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효과서 논란을 자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보수 진영을 향한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스피커를 향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8.15 광복절 집회 광화문 집회에서 나섰던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의 신념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도지사로서 과연 적절했는가 특히 이제 지금 도유에서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최근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또다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해명을 스스로 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명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날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해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원더풀 팁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은 했죠. 그것도 사실 공식적으로 제주도 언론이나 도민들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원희룡 도지사의 언론 노출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은 기존의 미디어라기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개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소통을 정말 다각화한다는 것 이런 소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sns나 유튜브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ns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을 해 주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관련된 영상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신과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놓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표현이 표출되는 공간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스스로가 자신의 논리에 빠지는 어떤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원희룡 도시사가 지금 제의도의 언론이 좀 많습니까. mbc의 좋은 방송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 지역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도청 기자실에도 지역 언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좀 도지사실에서 기자실까지 얼마 안 멀거든요. 좀 내려오면 되니까 계단 몇 개 내려오면 되니까 자전거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사실 좀 불리한 수세 국면에서는 뭐랄까요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거나 하지 않는 전략들을 많이 폈었죠. 예전에 보면 지방선거 전에도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본인 얘기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왔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본인의 존재를 좀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노렸던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신념 정치인으로서의 신념은 상관없지만 행정가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것이 오늘 박사님의 원이브닝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문모닝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제가 요즘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다가 좀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논란인데요. 아마 우도하면 90년대 초반까지만 중반 초중반까지만이라도 섬 속의 섬 지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고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우도를 찾았던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릴 때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우도의 경관에 대한 어떤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앞으로 좀만 닫아주십시오. 원인용지사 얘기 끝났다고 지금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작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도가 개발이 되면서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우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개발 행위들이 과거의 우도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여론들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성수계는 결국은 차량을 좀 통제하자. 차량 대수 좀 통제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총량제 했죠. 네. 총량제도 좀 도입을 했죠.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우도의 해중전망대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많은 언론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좀 이름도 좀 낯섭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환경운동가의 이름이죠. 훈데르트 바서라는 오스트리아 환경운동가의 이름을 앞세운 리조트 건설. 이 두 가지가 우도 지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리조트 건설은 우도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반대를 했지만. 지금 보니까 사업자와 일명 어떤 개발 행위와 관련해서 그 개발 행위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제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데. 지금 보면 우도면 천진에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4만 9,9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고 관련해서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도의 관광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 그 명분이 과연 옳으냐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논란이 하는 논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관련 환경 담당이든 아니면 건설 담당 공무원들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개발 행위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은 어떤 제조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렇게 제조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교롭잖아요. 사업자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업 부지에 대한 면적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지. 환경영향평가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어느 사업자가 우리가 꼼수를 꼼수다 라고 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판단하고 합의적인 의심을 통해서 제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원칙을 관료집단이 가졌으면 이런 개발 사업이 허가됐을까라는 의심이 하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왜 우도에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도는 쉽게 말하면 지금 제주의 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나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도의 미래는 우리도의 이 미래가 제주의 미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해중전망대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디 의견들이 갈라지면서 특히 이제 저는 오복리에 있는 여러 가지 해녀분들 오복리 어촌계 그리고 전월동 마을들 그리고 일부 해녀들도 해중전망대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은 선진국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최근 한 5년 동안에 선진국들의 일관된 움직임은 수목자원 경과한 자원에 대한 그 가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많은 미국과 영국의 유럽의 선진국들이 도심 지역의 보호림을 지정하는 면적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전체 지구의 면적을 보면 숲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라고 하는 경관적 자원 그리고 숲을 통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치유를 위한 어떤 공간으로서 활용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을 자연 그대로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다 좋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고 리조트를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건설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 세대의 모든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경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도에 남아있을 것인가. 우도에 그런 경관이 남아있지 않다면 더 이상 우도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도보다도 더 좋은 리조트가 괌, 세부 이런 데 가면 더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해종전망대 우도보다 더 많고 그리고 더 굉장히 위용을 자랑하는 해종전망대도 전세계를 뒤져보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로 규모로 개발이라기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은 주민들이 못한다면 지금 관료 집단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우리 제주 사회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지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도의 개발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런 속도로 개발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도의 미래가 제주의 미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도 주민들은 사실 언론에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언론이 지금 속된 말로 하면 갈라치기를 해서 돼야 될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언론의 입장이라 갈라치기를 하는 건 행정이죠. 왜냐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 갈등의 원인 제공은 결국 행정에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선을 테마파크에 마찬가지고 해중 전망도 마찬가지인데 단 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자 삼촌들의 이야기가 바다는 우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바다는 우리 것도 아니고요. 제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리고 과거 현재와 미래를 사는 우리 모두의 자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도의 미래가 제주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아까 동물테마파크 얘기도 하셔서 지금 지원금 기업에서 주는 지원금 때문에 자꾸 문제가 더 생긴다라는 지적들도 발전기금 얘기죠. 선을 테마파크가도 7억. 여기도 한 7억 원 정도의 발전기금인데 글쎄요. 제주의 자연경관이 7억 원 가치밖에 안 되는가라는 반문도 던져보고요.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살려왔던 우리 혜자 삼촌들의 삶이 7억 원만 못하겠습니까? 더 많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좀 이번 일을 통해서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꾸 제주도 내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고요. 막판이 되니까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힘을 다 쓰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